안녕하세요. 권윤비입니다. 벌써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.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. 2014년, 갑진년, 청룡의 해,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드는데요. 우리 루비들, 올해에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만나면서 추억 쌓았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, 건강이 중요한 거 알죠? 항상 건강하고 우리 루비들은 넘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, 루비. 지금까지 권윤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